그 고글 3에 FCC 파일링 자료를 찾았어요. 그러면 콘텐츠 각인에 일찍. 예 지금까지 이 아바타 2에 대해서 나왔던 정보라든지 이런 사진들 이런 건 사실은 다 오피셜한 정보는 아니었고 모두 그냥 루머들이었죠.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상당히 신뢰도는 있지만 이게 정말 공적으로 확인된 그런 자료는 아니었습니다. 근데 보니까 어저께 3월 18일 날 미국 FCC에 전파 인증을 받기 위해서 DJI가 이 아바타 2에 대해서 파일링한 그 자료가 공개가 돼가지고 그 공개된 자료는 정부에 제출한 문서니까 그건 이제 팩트가 정확하잖아요. 그 팩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그 파일링된 자료들을 보면서 이 루머에 있는 정보들 중에 어떤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시 시기는 언제쯤일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영상입니다. 어제자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. 보시면은 아바타 2와 그 다음에 모션 3 그리고 FPV 조종기 V3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DJI 아바타 2의 파일링 자료들을 보면요. 이 전파 인증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테스트했던 그 테스트 리포트들이 쭉 올라와 있고요. 이 다큐멘테이션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원본에는 이 제품의 외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엠바고 같은 걸 걸거든요. 엠바고가 2024년 9월 14일까지는 이렇게 인터널 포토라든지 외관, 외관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컨피덴셀로다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. 이런 정보는 얻을 수 없는데 그리고 테스트 리포트도 봐봤자 뭐 전파 시험 인증 결과 뭐 인체 무해안가 이런 테스트 리포트들이고 이 리포트들 안에서도 이 외관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외관들은 확인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품의 겉에 이제 라벨링하는 그 라벨링에 대한 것만은 이제 공개 정보로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바타 2의 이 라벨링이 어디 되는지 그 다음에 라벨링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걸 볼 수 있고요.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진 라벨링이 어디 되는지 표시한 이 사진을 보니까 아 이게 리크된 이 이미지가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. 보시면은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배터리를 빼고 여기에 아바타의 이 A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배터리 밑에 여기 희미하게 A자가 보여 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배터리 용량입니다. 배터리 용량을 보니까 215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간다. 지금 DJI 아바타의 배터리가 2450mAh인가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오히려 줄었네. 이 아바타 2로 가면서 딱 봐도 좀 그 이 외관상 그 전에 보다 좀 배터리 공간이 좀 작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배터리를 좀 경량화하고 기체도 좀 경량화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특별히 뭐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DJI FPV V3 조정기가 나왔다는 거죠. 지금 V2 조정기가 있는데 V3 조정기가 새로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오피셜이 확인이 된 거고 이것도 이제 유저 매뉴얼 이런 거는 다 컨피덴셜리티가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 없고요. 라벨링은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보면은 V2 조정기 찍은 걸 옆에 좀 비교를 띄워 놓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. 위에랑 보시면은 위에랑 요렇게 여기가 양쪽 손잡이 그립이겠죠. 그리고 위에 요런 요런 좀 패드 있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공기 환풍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게 라벨링이 된다. 지금 DJI FPV V2 조정기랑 똑같은 그런 위치에 라벨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배터리가 3.6V에 2600mAh 요것도 동일한 지금 DJI FPV V2 조정기랑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간다. 뭐 다른 내용은 똑같고요. 그러니까 V3 조정기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V3 조정기의 형태는 지금 DJI FPV V2 조정기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일 것 같다.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동일한 규격으로 들어가고 있다. 요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요기 KC 이게 이제 한국 전파 인증 마크인데 한국 전파 인증도 지금 진행 중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요게 요 요 실제로 이제 한국 전파 연구원에서도 요거를 검색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적합성 평가 현황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검색은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이 공개 기준이 접수 시의 기준 공개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올라온 게 2월 달에 DJI Dark 2 한 개 올라와 있고 DJI 마이크 2 라든지 요런 것들 인증받은 게 DJI 것들만 있고 아바타 2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. V2 조정기의 후속인 V3 조정기도 나온다는 점 이게 이제 확인되는 정보고요. 그 다음에 모션 3도 올라와 있습니다. 모션 3도 똑같이 보시면은 여기 라벨링 한 것만 확인이 가능하고요. 라벨링 한 걸 보면은 뒷부분에 여기에 들어간다. 요거를 좀 안내를 하려고 한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이 한국에서 인증이 진행 중인 점 보시면은 KC에 요 모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인증 진행 중이고 그리고 배터리는 요렇게 있는 정보 요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의 정보들은 모르겠습니다. 뭐 약간 여기 SAR 테스트 리포트 이건 인체에 전파 전파가 인체에 무해한지를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결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쭉 기술적인 내용들이 쭉 결과치들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. 예 여기 뭐 SAR 테스팅 리조트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포토그래프 앤 안테나 로케이션 다이어그램 요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모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. 요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루머 중에 팩트가 무엇인가 새로 나오는 제품의 최소한 요정도의 외관은 확인이 된 거죠. 요기가 맞으면 사실은 뭐 나머지는 틀릴 가능성이 낮으니까 요 리크 이미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의 배터리의 용량은 기존 아바타보다 아바타2의 용량은 기존 아바타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라는 점 그리고 이게 3월에 파일링이 됐으니까 출시 시점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예상을 해보냐면 기존의 DJ 아바타의 파일링된 시점하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바타 파일링 됐던 게 있는데 어? 고글3도 여기 있네? 어 고글3도 있다. 예, DJ의 고글3도 찾았습니다. 제가 우연히 찾았네요. 아니 그걸 찾았다고? 어 찾았어. 지금 그 인터넷에 구글에 지금까지 아바타2랑 모션 컨트롤러3랑 DJ FPV 조종기3만 있었는데 아빠 우연히 고글3의 자료를 찾았어. 이게 3월 18일 날 접수된 거야. 그러면 콘텐츠 가긴 해 일찍 해야지. 콘텐츠가 잘 뜨잖아.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지 이거. 유튜브 가! 바로 찍어! 예, 이게 라벨링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, E 라벨링이구나. 예, 고글... 고글3는 E 라벨링이고 여기도 아, 이것도 이렇게 한국 인증 진행하고 있네요. 여긴 뭐 배터리에 대한 게 딱 특별히 없네. 어, 프레스 더 5D 버튼 5D 버튼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. 오픈 더 메뉴 오브 더 고글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라벨을 볼 수 있다. 설정, 정보, 준수정보 고글3는 5D 버튼이라는 게 생긴다. 요거는 이제 알 수 있고 이게 고글3였고 고글3, 아바타2, 모션3, 리모트 컨트롤러3 요렇게까지가 인증 신청이 들어와 있다. 요런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바타가 언제 접수됐냐? 아바타가 7월 26일 날 접수가 됐는데 이제 실제 발매됐던 게 제 기억에 한 8월 말쯤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있으면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과거 아바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. 아바타 7월 26일 날 파일링하면서 보면은 DJ O3 에어 유닛도 요때 파일링이 됐거든요. 그리고 이때 고글2까지 이렇게 됐는데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아바타2, 고글3, 모션3, 리모트 컨트롤러3까지 다 파일링은 됐지만 그 O4 유닛 여기에 DJI O3 유닛 말고 이제 지금 요 아바타2에는 아마 O4, OQSYNC4가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 O4에 따른 그 O4 유닛 요거는 여기에 파일링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 아바타2가 나오고 별도의 이제 O3 유닛을 대체할 FPV용 VTX 버전은 특별히 계획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조금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닌가 요렇게 추측이 됩니다. 그때도 요게 아바타를 파일링하고 O3 에어 유닛이 나올 때까지 아바타랑 시간차가 한 3개월은 있었던 거 같거든요. 8월에 나왔고 O3 에어 유닛이 11월에 나왔으니까 한 3개월 차가 같은 때 넣어도 3개월 차가 났는데 이번엔 아예 파일링이 안 돼 있는 거 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예 어쨌든 DJ의 아바타3 상당히 기대되네요. 어떤 형태로 이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